Q. 단짠단짠 안녕하십니까 뭐하는 겁니까? 아니 잘하라고 단짠단짠에서 벌칙 수행을 하게 된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연 잘 읽어서 기분이 어떠세요? 단짠단짠 저는 오늘 지금 벌칙 수행해야 될 것이 성대모사와 동시에 얼굴 묘사인데 저는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은 이정재 선배님, 한 분은 최민식 선배님 얼굴까지 좀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 장면에서 황정규 선배님이 막 이렇게 놀고 계시면 이정재 선배님이 막 부릅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I'm a brother, brother 빨리 와요 파병 가요 합격 하나 이거고요 두 번째 성대모사 역시 신세계에 나오는 건데요 최민식 선배님께서 주진모 선배님께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뭔가? 신세계 신세계 프로젝트 신세계 똑같네 벌칙 수행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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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번 엇 연상 구루